자, 777, this wants the other elephant in the heart of possible danger. 자, 이럴 때 어부는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 무리의 다른 코끼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의 답은 the other가 되어야겠죠? 왜? 자, other에다 더자를 붙이면 나머지 모둔데, 하여튼 얘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이는, other는 무조건 뒤에 단수가 와야 되고, 왜? other 앞에 on이 부정관사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the other는 뒤에 단수, 복수가 모두 가능해요. 여기에는 뒤에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he other를 골라야 됩니다.